KGB-1954년에 창설되어 1991년까지 유지되었던 KGB는 자국 국민을 감시 통제하고 대외 첩보 활동을 벌였던 구소련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 및 첩보조직이었습니다. 특히 냉전기간 동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무차별 첩보 활동을 벌이면서 원하는 정보를 빼돌리고 때로는 제거해야 될 대상들을 소리소문 없이 죽였죠. 그럼 현재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KGB 요원들은 무슨 방법으로 첩보 활동을 펼쳤을까요?다우면 냉전 당시 소련 KGB 스파이요원들이 사용한 무기와 장비 베스트 1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청산가리가 들어간 이 총은 목표 대상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즉사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었죠. 4. 립스티커 1965년에 KGB 여성 스파이들이 이용한 이사 55mm 구경 립스티커는 미인계의 꽃으로 불렸죠. 5. KGB 펜 일반 볼펜과 전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KGB 펜은 한번 쓰면 바로 지워지는 잉크를 담고 있습니다. 음성 도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긴밀한 내용을 써 내려갈 때 이 볼펜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죠. 7. 장갑총 본래 미국 해군이 최초로 개발한 장갑총은 아래와 같이 KGB가 똑같이 카피해서 스파이요원들이 사용하게 되었죠. 8. 보관용 동전 일반 소련 동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이 실버 코인은 사실 얇은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. 9. 코트 카메라 롱코트의 단추에 달려있는 감찰용 카메라는 손에 쥐고 있는 유선 리모콘으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죠. 10. 사무용 가방 총개량된 미니 AK-47을 탑재해 가방을 여지 않은 채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사무용 가방입니다. 이 가방 손잡이에는 방화쇠가 달려있죠. 11. 보관용 커프스 링크 8번 동전과 마찬가지로 이 커프스 링크 역시 얇은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. 12. 나침반 단추 다음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적이 눈에 띄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볼 때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의 단추에 달린 나침반을 참고했죠. 13. 구두 추적 장치 구두 뒷굽에 장착되는 이 라디오 시그널 장치는 도시머리에서도 추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. 14. 스타이넥 ABC 카메라 손목시계 1949년에 만들어진 이 독일제 시계는 KGB가 단독으로 수입해서 사용했죠. 15. 독화살 우산 1978년 런던 시내 한가운데서 소련 체제를 비난하던 불가리아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를 사살하는데 사용되었던 이 독화살 우산은 상대방을 즉사시키는 대신 독화살 우산이 온 몸에 퍼지게 한 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독화살 우산 독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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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